1시간 뒤 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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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안녕하세요 공표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지막 회에요 이야 마지막 회네요 시간 빠르죠 저희 1화 때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만나서 뉴페이스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처음 벌써 15화입니다 맞아요 혹시 그러면 이 마지막까지 오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장면들이 있으세요? 아 기억에 남는 순간이셨어요? 저는 이혜진 프로님이라고 저랑 동갑 프로님이 있으셨는데 맞아요 우리 동갑내기 주제로 했던 맞아요 동갑 대 동갑 동갑인 여자 프로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 18번으로 해서 연장을 가는 그 버디펀 이야 그게 기억에 남아요 매 회차마다 나오신 프로님들이 다 임팩트가 있으셔서 딱 특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순간을 말할 수 있을까 싶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잊혀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민경록씨 이기는 게임을 다 가져갔다가 마지막에 연장전을 들어가게 했던 숟가락에 다 떠먹여줬는데 상처가 돼서 기억하나? 그래서 저는 일단 민경록 프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의 그 자신감 있었던 당첨 모습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오늘 이 류피에스 마지막 화 그 끝 무대를 장식할 두 프로를 모시고 또 이야기 진행해보고 재밌는 경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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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비와요 편하게 쉬시라고 고마워 류피에스 마지막 화 석준영 안재이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영합니다 자 우리 안재이 프로님부터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감기 이슈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만 안수빈에서 안재이로 개명하면서 이번에 여기 마지막 화를 참여하게 된 안재이 프로입니다 자 그리고 석준영 프로님도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간다 시즌 또 출연자 석준영 프로입니다 아 이거 지금 끝까지 간다 지금 1기 2기 다 있어요 그럼요 선배님 아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 선배의 입장으로서 네 오늘 뉴페이스에 조언 한 마디 해주신다면 아 제가 조언을요 그때 제가 끝까지 간다 2기 프로그램 녹화 때 무참히 깨졌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대1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벌써 좋아요 자 우리 안재이 프로님은 우리 뉴페이스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동룡 프로님하고 나오는 걸 봤는데 친분이 있기도 해서 보기도 했는데 기가 빨리더라고요 화면 바뀐 데도 화면 바뀐 데도 지쳤어요 보는데 아 그래서 지금도 지쳐있는 상태예요 살짝 조금 지쳐계세요 약간 어제 봐가지고 아 그래서 감기운이 더 돋았다 아니 여보가 너무 크구나 맞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이 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여기 이렇게 이전에 나오셨던 프로님들을 한 번 더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최종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르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1분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아 내가 어필 지는 팀이? 이기는 팀이? 이게 벌칙이에요 벌칙이에요 상품 맞아요 본인을 PR 할 수 있는 자기 PR 그런 시간을 그렇죠 요즘 또 자기 PR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필하는 벌칙이 아니에요 나를 어필하는 그리고 또 최종화의 마지막 1분을 장식한다 거의 뉴페이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프로님이 되어주세요 절대 벌칙일 수 없어요 오늘 점수 관리 잘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석준영 프로와 안재희 프로와 함께하는 뉴페이스 마지막과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과 함께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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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오늘 가는 코스는 제주도에 있는 아덴힐입니다 이 코스 두 분이 너무 장타자셔서 오비가 없고 아주 널찍한 코스로 준비했다라고 저는 전달 받았거든요 정답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 대결 조금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무조건 해야죠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허리는 제가 안 좋은데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밑밥 깔고 밑에 깔아놓고 시작 오케이 오케이 1분을 치셨는데 무난하게 더 심해요 나중에는 아주 와요 오늘은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찢어지면 두 분 중 어떤 타이밍이 찢어지냐에 따라 청소가 날아가는 위치가 달라요 근데 준영이가 보면 막상 엄청 세게 치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부드럽게 쳐요 스윙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보세요 1번월부터 와 너무 든든하다 1번부터 장난 아닙니다 진짜 든든하다 찍히셨어요 굳이 언급한다고? 두 분께 하나씩 드릴게요 짧은 게 낫겠죠 짧은 게 낫는데 한 85를 치시면 될 거 같아요 오? 부드러워요 오 좋은데요? 좋아요? 아주 좋죠? 좋습니다 두 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은 좋았다 두 번은 이겨내고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여기? 이렇게 조용해지고 칠 때 좋아요 좀 더 가야죠 좋아요 좋은데 나이스 감사합니다 토털 좋습니다 고저가 100이네요 어머나 그런 침미죠? 너무 좋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붙이기 작전을 해야 돼요 보니까 오케이 우와 뒤로 돌아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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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좋아서 어 하신 거 아니에요? 전 좋아서 어 그럼요 그럼요 좋아서 좋아서 그쵸? 진영아 올 많이 신났다 올 많이 신났네 끝까지 간다 남자 4명이었잖아 맞아 끝까지 간다 시즌 2 두 번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아 무난하죠? 너무 좋은 라인 나이스 버즈 나이스 버즈 우와 대박 이번 홀은 짝소울이라 여자 프로님들께서 티샷을 하겠죠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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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도? 피칭 피칭 점 더 피칭 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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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만 가면 돼요 정확하게만 나이스 나이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아 왼쪽이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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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너무 힘들어 보여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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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주 그런 자세를 좋아 아 저도 구찌 전문이어가지고 5미터 짧게 5미터 짧게 왼쪽으로 너무 짧아요? 정확히 5미터 짧게 줌은 안 대로 인정 AI 아니에요 나왔다 드디어 나의 짝꿍이 마지막 판에 나왔어 15미터 캐리 15미터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17미터 캐리이기 때문에 2미터가 궁금해요 딱 벗어놨어 알고 기지면 돼요 그리고 제가 퍼즐 안 할 수 있는 기회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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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일부러 투파하네 와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건 내가 지금 두 분께 죄송해요 할 수 있어요 퍼트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뭐 10미터? 쇼펫이죠 공 프로님한테 10미터는 쇼펫이에요 그럼 오늘 뭐 10미터 안에만 넣으면 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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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잘 쳤는데 아까비 잘하셨습니다 안에도 자 팟 3 198미터에 홀수홀이기 때문에 남자 프로님들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행이다 맞습니다 선배님 오너하겠습니다 아 예예예예예예 예의 발음 한 점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매너 있으신데 우측 짧게 가스 화이팅 이번엔 진짜 넘을게요. 우측 짧게. 우측 짧게. 그냥 우측. 우측이긴 우측인데. 주문대로는 봤어. 그린이라고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주문대로 쳤기 때문에 한 점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미터 아직 이런 말 안 했어. 잠깐만. 진짜? 진짜 나온다고? 진짜로? 소름 갔어.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인정. 진짜 소름 돋았어. 이거 진짜 들렀어요. 대박이었다. 노란색 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노란색. 살짝 벗어주는데요.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떨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타분하게 편하게. 그렇지. 됐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빠른 타이밍에 저희가 한올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 촬영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아 막 저거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연장 막 나인올씩 가야 돼요? 예? 예? 너무 길다. 죄송해요. 거짓말 죄송합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C가 된다. 파워드로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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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탄삭. 와 오늘. 파워드 너무 높아. 되게 크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딱 좋은 평사에 갖다 놨습니다. 굿샷. 감사합니다. 굿샷. 좋아요. 난 3미터 안이라 그랬는데. 그럼요. 좋아요. 흘러요. 계속 좀. 어? 뭔데 이거? 편하게 쉬시라고. 편하게 쉬시라고. 이거 지금 침대야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오늘 버스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푹 쉬네요. 어떻게 해야 되신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넣으시면 돼요. 나이스.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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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너무 떨려. 이렇게 떨리는데 넣어서 두 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력 어디 안 갑니다.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왔어요. 아 저기가 있구나. 여기가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볼 땐 안 안전해 보이는데. 저도 이쪽이 안전해 보여요. 왼쪽에 하얀 선 있잖아요. 저기 좁단 말이야. 되게. 아 좁단 말이야. 우와. 우와. 끝까지 갔다. 81. 좀만 더. 81로는 전 놀라지도 않게. 슥, 준영아. 그 따라하나? 네. 따라하는 거야? 따라한다니요. 우리만의 공략. 사투리. 그러니까요. 이게 되네요. 진짜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약간 왼쪽이죠. 아하 이렇게 됐네. 약간 왼쪽이죠. 아하 이렇게 됐네. 왼쪽 물러. 퐁당. 꿈 떨어지는. 아 뭐야. 꿈 떨어지는. 아 뭐야. 아 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 오비만 아니면 항상 그래도 좀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주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가야겠다. 가자. 거의 영도에 가깝게 가는데. 감사합니다. 야 제발. 야 제발. 그 사이 어딘가? 괜찮아. 괜찮아. 저희한테는 기회입니다. 죄송해요. 저희 조건이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그럼요. 가야 돼요. 거리만 맞았습니다. 가면 돼요. 바람이 조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딱.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뺀다. 네 번째 샷이 깎였어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것도 패스팅. 아니요. 아 러프라. 조금 더 앞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거기서 휘어야 되는데요. 오. 아우. 아우. 정말. 여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넣어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배운 거 한번 해봐도 돼요?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어제 배웠는데. 아 할 필요 없다고. 이동현 프로님 어떤 걸 알려주신 거예요? 파이팅. 자 10m. 네. 오 과감해요. 아 거리감이 제가 조금 미숙해가지고. 한 두어 지나면 이제 알아서 한다고 하실 것 같아. 나오지 마세요. 바로 나오지 마세요. 아니 저 그래요 좋아요. 핑계가 생겼어요. 살다 살다. 화이팅 화이팅. 공플러님 이런 캐릭터는 지금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약간 태연이가 말리는 것 같아. 예. 됐다. 나이스. 아 근데 너무 어려운 날이긴 했어요. 진짜. 제가 똥을 두 번이나 싸네요. 세컨에서 한번 버터에서 한번. 가시죠 가시죠. 아 길다. 재밌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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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 pods.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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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왼쪽. 너무 치네. 힘이 넘친다. 톡톡톡 치빈. 좀 쎘죠? 쎄면 좀 쎄요. 괜찮아요, 1m 좀 지나갈 거. 딱 좀 지나가죠? 괜찮아요, 잘했어요. 저 그림에서 제일 어려운데 제가 갔다 왔어요. 키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느낌상. 모두 다 제 아래에 있는 느낌이에요. 다들 보고 계세요. 지금 높이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핀이 2m 아래에 있다라는 거야.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딱 좋아. 거기를 햇빡 좀 좋다. 저거밖에 안 되죠. 최고의 위치.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딱 남기셨는데. 믿습니다. 끝까지 간다. 멋있어, 멋있어. 됐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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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호흡 좋죠. 우리 오늘 호흡 좋아요. 너무 잘 맞다. 저희도 좋아해요, 나를. 왜 자신감이 없어지고. 배우는, 배우는 케미. 파이팅. 제이 프로님이 빛날 수 있게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됐어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남자 선수들이 티셔츠 합니다. 석준영 선수가 티셔츠를 하겠죠. 와, 좋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찍혔는데 78? 너무 좋지. 그래도 좋다. 사이드스피 10초. 찍혀 맞았는데 나, 나 9번 아이언 잡고. 대박, 나 너무 눈물 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넓어요, 넓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샷! 샷! 감사합니다. 9번으로 치면 짧고요. 8번으로 치면 클 수 있어요. 8번 컨트롤. 오케이, 8컨. 8컨. 결국에는 딱 맞게 칠하는. 8컨. 핵심을 잘 파기는. 3컨 눌러주세요, 3컨. 오, 근데 완전 잘하는 것 같아. 오, 좋은데? 완전 완벽하게 컨트롤한 것 같아. 나이스. 오, 그만해. 저 연습은 훌륭하죠. 감사합니다. 왼쪽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가세요. 맞고, 킥. 맞고, 킥. 튀어서. 완벽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진짜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찢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좋은 라이예요? 너무 좋은 라이예요. 드디어. 안지인 선수의 굿샷에 제가 한 점 누르겠습니다. 드디어 칭찬. 칭찬 받았어요, 드디어. 아, 그럼 칭찬 받으셨으니까 냉신혁 저거.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가서 누르고 싶다, 저거. 눌러, 눌러. 우리 모두가. 슥, 준영 선수. 슬라이스 라이가 좀 살짝 보이죠? 없나? 없어. 없네. 아이없. 아이없나. 끝 정도. 끝 정도나. 끝 정도. 화이팅.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좋았다. 노룩 버디, 노룩 버디. 드라이버는 지금 해저도 빠리파리. 괜찮아요. 안 빠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팟3 231m이기 때문에 사실 여자프로들이 티샷을 해야 되는 2홀에서는 저희는 드라이버밖에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웨지를 꺼내놨거든요.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리에요. 안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오, 좋은데? 야, 잠깐만. 가야 돼, 가야 돼. 기가 막히는데? 너무 가야지. 썽카, 썽카. 올라갔다. 오, 좋은데? 가야 돼, 가야 돼. 기가 막히는데? 썽카, 썽카. 올라갔다. 너무 좋은데? 올라갔다. 뭐야? 소리 딱 맞네. 왜 이렇게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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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딱 활약해야 되는 홀 아시네. 잘했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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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온 힘을 다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와, 오프치가 좀 더 편할 뻔했어. 그렇네요, 저기. 무지개. 오, 좋아. 오, 좋아. 약간 탄도 좋고. 크겠다, 크겠다. 미어캣이야, 나도. 어프로치 괜찮아요. 어프로치 괜찮잖아요. 롱포터보다 어프로치가 훨씬 좋잖아. 맞지, 맞지. 한치빈, 석치빈. 어이, 준영아. 네? 니 오늘 많이 신났다. 알잖아요. 니 오늘 많이 신났네. 우리 석준영 선수 신난 점수 드리겠습니다. 신난 점수. 신난 점수. 그렇죠, 이게 또 최고 올라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좀 세냐? 아, 이걸 또 세게 치냐. 흔들리는데. 왜 다리가 안쓰러워 보이고. 됐다. 됐어. 런처. 너무 잘했다, 이거. 나이스 파. 자, 529m 파5. 우리 석준영 선수의 티샷이죠. 준영아. 예. 롱기. 롱기? 롱기 하면 되나? 롱기? 오케이. 롱기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목표 볼 스피드 한 번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한 83만. 롱기 하면 그래도 때려라. 준영아. 예? 많이 무리하네. 아, 0점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세게 치신다. 이거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아, 바로 드려야 돼. 아, 저도 누른 거예요. 이기고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아, 이기신다. 아, 바로 또 하나 드려주세요. 저희가 이기면 줄 순 없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공프로님이 만약에 우리 석준영 프로님의 볼 스피드 이기면 저는 안재희 프로님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내가 몇이었지? 2.5. 저 기억해요. 저 완전 기억해요. 그니까. 잠깐만. 누가 보다 만진 건데. 잠깐만. 거리는 석준영 선수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걸로. 제가 조금 더 갔습니다. 그럼 사일주 씨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이, 노력한다. 경제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방송 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맞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말이 없으셨네요. 벙커 좋아하시나요? 벙커요? 네. 아, 그럼요. 아, 오케이. 아, 이거 참 야. 좋다, 좋다. 약간 덜 맞았지만 그래도 좋더라. 가깝게는 가세요. 네, 가깝게. 자, 안재희 선수가 퍼터를 안 하게 하겠습니다. 퍼터를 안 시킵니다. 아, 네. 저는 퍼터를 안 시킵니다. 맞아. 맞습니다. 그럼 컨시드를 한다고 말했으면 안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앞으로 디테일하게 말하기로 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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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 디테일하게. 럭키비키. 저는 한지민 프로 리포터를 시키겠습니다.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오, 좋아요. 함성 소리 나왔어. 좋아요, 나이스. 좋습니다. 남편하게 퍼터 하라고? 나 정말. 나이스. 너무 잘한다. 이건 짧은 게 더 좋은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오, 좋은데?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저 격자를 여러분 누르는 이유는 있어요? 그니까 격자의 빠르기를 좀 눈에 익히면서 느낌, 이 경사가 이만큼 많구나를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진짜 많은 거죠, 근데.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 나인홀을 모두 펼쳐봤습니다. 보니까 오늘 두 선수가 제일 신났어요. 원래 골프가 멘탈 스포츠인데 신이 나야 공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두 선수 저희인가요? 아, 맞아요.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저희도 신나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후반에 더욱더 신나게 공을 쳐보도록 하죠. 전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선수가 신났어요. 아, 그래요? 세 선수가 신났어요. 여기 비 와야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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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세요? 뭔데요? 제가 뉴페이스를 하고 나서 왼발 임팩이 100이 됐어요. 거리가 늘고 있어요. 이 백티의 효과. 맞네. 맨날 백티에서 치니까. 좋아요. 좋다 좋다. 페어웨이. 오, 나이스. 191. 오케이. 191이면 딱 적당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6번 하연걸입니다. 진짜 좋아해요. 190만 남겨드리면 되겠다. 오늘 뭐 많이 어렵다. 괜찮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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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보릿이다. 이거 진짜. 그냥. 피나인데. 들어갔나? 들어간거 아니야? 들어간거 아니야? 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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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굿샷. 공포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진짜 좋아하는 거리. 진짜 좋아하는 거리. 와우. 딱 참. 잘하신거 아니에요? 어? 뒷컨. 딱 좋아. 그럴 줄 알고 7을 잡았어. 딱 좋아. 우린 그럴 줄 알고 7을 선택한거에요. 아. 괜찮아요. 어? 라이스 괜찮은데? 계속 내려온다? 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오? 들어갔네. 가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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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와 라이스 생각보다 좋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잠을 조금 세게 차보는게. 제가. 나이스 파. 약간만 우측 보면 되겠다. 그럼요. 충만할 것 같아. 힘. 힘. 탄다. 힘. 아까비. 나이스 나이스. 아까비. 와 코스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잠시만.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응. 어?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 기가 너무 올려. 제 자리는 어떻겠어. 자력처럼 계속 들었어. 이쪽만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요즘에 이어폰 꽂으면 여기만 잘 안 들려. 아 맞다. 그렇겠다. 자 핀칸이 남은 거리 155m에 오르막이 살짝 있고 러프에서의 세컨 샷입니다. 쉽지 않은데. 와 방향 뭐야? 방향 뭐야? 바로 0x0 사이드 스피. 2. 와. 편히 앉아계세요. 아. 대박. 저도 편하게 앉아계세요. 아 정리가. 아 정리가. 거리만 맞으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거리만 맞으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약간 생각을 하고 쳤어요. 어떤 생각이요? 왼쪽으로만 가지 말자. 괜찮죠? 괜찮네요. 어. 발전했어요 우리. 과감하게 쳤는데. 들어갔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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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린. 이겨냈. 나이스. 나이스 버린. 이겨냈. 하하하. 자. 12번 홀까지 왔습니다. 현재. 쓰리홉의 홀 차이는. 좁혀질래야.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530m도 긴 팝5가 나왔는데. 조금의 더 변수 창출을 위하여. 네. 남자 선수들 티샷 하는 거 봤어요.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홀에 여자 프로님들이 티샷을 하게 되면. 네. 너무 정석이에요. 맞아요. 너무 정석 팝5 플레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는 남자 프로님들의 약간 멋진 티샷으로. 맞습니다. 좀 다른 공략을 보여드리는. 가보자. 자. 슥. 준영 선수의. 샷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몇 미터까지 때릴 수 있어요? 210. 210? 40미터 오르막에 210 남기려면. 얼마 쳐야 되세요? 360입니다. 360. 360. 360. 360 먼신아. 왼쪽 라프 좋아요. 저의 공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단거리로. 최단거리. 브리핑. 도로 한번 막고. 210미터. 되잖아. 오류막 하나. 근데 좀 헷갈려. 헷갈리는데. 딱 좋아. 한번 해볼게. 왕이 세자지는 소리. 이것도 도로 막고. 도로 바로 안 막고. 바로 러프. 맞기는 했어요. 도로. 이게 맞아야 200 안쪽 갈 수 있는거다. 아니 근데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다? 어차피 온이 안돼요 저는. 아 좋아요. 210이어도. 자 그렇죠. 넘어가죠. 딱 좋아요. 나이스. 아주 좋은 공략. 나이스 나이스. 저 펑커에 딱 빠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죠. 펑커에? 진짜 빠질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빠지는 진짜. 진짜 잘해요. 진짜. 딱 빠졌는데? 진짜. 자다 자. 진짜로. 도로 막고. 도로 막고. 이걸 펑커로 찾아간다고? 아깝다. 아깝다. 너무 왼쪽 감격네. 나 너무 보고싶어. 펑커샷 증명해야 될 뻔했네. 조심하셔야 돼요. 증명해야 될 뻔했네요. 말하는대로 쳐요.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오 좋아요. 펀시드. 나 이거 들어? 그렇죠. 나쁘지 않아. 자 피까지 남은 거리는 28m입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쉴 수가 없습니다. 펀시드다 이거. 굴러줘.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훌륭 훌륭. 나이스. 나 보고싶었는데 뻥펑. 자 우측이 살짝 있고 꼭 지나가기만 치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나가기만. 잘했어요. 잘 지나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주셨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좌우측에 페널티 에어리어. 아웃 오브 바운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내리막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 폭발. 안정 가능. 맞습니다. 혹시 펑커샷 증명할 기회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가 하지 않네요.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펑커가 너무 잘 되어있어가지고 오른쪽이. 저 근데 펑커 좋아합니다. 와 땡겼다. 괜찮아요. 왼쪽이 넓어요. 왼쪽 넓어요. 어? 저 티잉그라운드? 나 티잉그라운드 너무 원해. 차라리 티잉. 굿샷 굿샷. 나 여기 코스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서 시합 한 번 안 하나? 한 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웃긴다. 샷. 와. 형 뭐냐니. 박수 쳐요 박수. 저렇게 똑바로 갔네. 아주 좋아요. 칠 게 없어 칠 게 없어. 칠 게 없어 칠 게 없어.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 어우 좋아요 좋아요. 그 옆쪽에 있는 티잉그라운드에서 한지민 선수가 샷을 하는 거 보고 계세요. 어? 한지민 프로다 하면서 보고 계세요. 어? 한지민 프로다. 예쁘게 봐주세요. 굿샷. 한지민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나. 굿샷.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뒤에 있는 아저씨분들께서 항상 그렇게. 아이 실물이 더 이쁘네. 뭔지 알죠? 무조건이거든요. 아이 실물이 더 이쁘네. 화면은 너무 크게 나와. 야 카메라 빨리 안 받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죠? 민망해하고 빨개져서 빨개져서. 빨리 사라지고. 아 너무 웃기죠? 아 너무 웃긴다. 좋아요. 딱 좋은 방향. 좋다. 딱 좋아. 그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거리는 딱 맞았어. 괜찮아요. 아 나 이렇게 라인은 보통 처음 하는 거 같은데? 진짜. 맞네. 맞네. 우리 계속 거의 똑바로만 치다가. 네. 일단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요? 안 누르고 가면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저희 하는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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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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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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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이기 작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 오케이. 그렇죠. 붙이기 작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붙이기 작전. 아니 진짜. 왜냐하면. 저기를 지나가면 짤짤짤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렇죠. 띠끝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남은 돈이 다섯 톨 남았는데. 석준영 선수의 이 샷이 들어가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저. 접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뒤로 갈 확률이 많아졌어요. 준영이 티셔츠 하세요. 준영이 티셔츠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지민이 퍼트 하고 싶어요. 지민이 쪼끄만 기다려요. 지민이 쪼끄만 기다려요. 지민이 키 많이 컸네. 이 샷이 뒤로 가고 저희가 안 들어가면 경기 종료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도 살았어요. 좋아좋아. 네. 살기만 하면 돼요. 아 제가 준영이라. 거리가 좀 많이 나가지고. 아이언을 좀 잡아봤어요. 그럼 석준영 선수가 미스 안에 항상 그 방향이야. 진짜 맞아. 아까 파3에서도 제가 절로 보냈거든요. 와 꽂았다. 야 이거 진짜 꽂았다. 야 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빛나는 순간을 아신다니까? 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럼틴. 와 굿샷. 와 됐어. 이거 봐. 아직 모른다. 골프 아직 모른다. 오 느낌 있었어요? 와 내리막 있네. 뭉쳐봐라 좀. 왜 걔한테 왜 화를 다 보겠어. 야 뭉쳐봐라 좀. 왜 걔한테 왜 화를 다 보겠어. 걔한테 제가 못해. 내가 제가. 내가 내가. 일단 한지민 선수가 이 퍼스를 넣어야 됩니다. 한지민 선수 기억나나요? 우리 세월 차이는 연장까지 갈 수 있다. 아 맞지. 조심하세요. 그런. 멘트가. 네네. 저리 이걸 넣게 만드셔가지고. 야 빨리 계세요. 괜찮아요. 아 맞다. 한지민 선수를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면 다 들어갈 것이다. 자극하면 안 돼요. 자극하지 마라. 진짜 들어갔다. 아니. 내가 말했죠. 나를 자극하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누나라 이거. 누나가. 두 명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원래 잘 나가면 누나. 잘 치면 누나죠. 아이 감사합니다. 라이도 심지어 어려운 거죠?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어 그래요? 조금 염라이기는 한데 공프로 님도 염라이를 사랑하십니다.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연장. 멋있다. 연장, 연장.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홀이 또 아리까리하게 생긴 홀이 나왔습니다. 저라면 우측 러프에 그냥 버논. 역시. 우측 러프에 그냥 버논. 역시. 역시. 역시 장편원들은 달라. 연약이 아예 다르네요. 저희는 저게 페어웨이로 보여요. 저 러프가 페어웨이처럼 보이더라. 색깔이 다르군요. 네네. 아주 완벽한 러프죠? 완벽한 러프. 딱 이쁜 러프예요. 우와. 딱 좋아요. 딱 좋아. 88이면. 나한테 다 뚫고 갔어. 푸샷. 이 두 분의 호흡이 지금 살짝 살아나고 있거든요. 15, 16, 17, 18. 다 이기면 역전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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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찢어지는 소리라는 게 이런 데서 듣는 거구나. 똑같은 위치죠? 좋아요. 느낌 좋다니까. 딱 좋아. 딱 좋아. 너무 좋아. 그렇죠. 들어가자. 들어가나? 나이스. 너무 짧아요. 하나 더 짧아요. 하나 더. 하나 더. 너무 잘 쳤어요. 그래요? 기쁨의 버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근데 한시민 프로는. 펀시드다 펀시드.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더 볼 걸. 이러면. 라이가 생각보다 많네. 이러면 몰라요. 더 볼 걸. 잘하셨어요. 이러면 이 퍼시드로 가면. 아. 근데 어렵다. 이 퍼시 들어가면. 경기 끝인가요? 15, 16, 17, 18. 맞네요. 경기가 끝이 나네요. 그렇네요. 위닝 퍼시네요. 들어가면 퇴근이야 우리?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치고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미리 하나 눌러놓겠습니다. 퇴근하기 너무 아쉽잖아. 잘하셨어요. 넣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석주정 프로는. 애매할 뻔했어. 애매할 뻔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짝수홀에 220미터 파스리가 나왔는데. 여성 선수들이잖아요. 이거 남성 선수들로 어떻게 한번 티샷 하시죠? 저희야. 너무 감사한데. 제이프로님 우리 이럴 때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원래. 저럴까요? 저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화이팅! 지금부터 매홀 도우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올이라도 비기면 저희가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잘하네. 지긴다. 빨리 줄. 지긴다. 좀 짧나?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좀 만다. 좀 짧았어. 그 언덕.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 언덕을 넘어왔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아쉬워. 이 샷이 들어가면 경기 정도. 와. 와. 붙었다. 지인공이 되나요? 아니 완전 붙었다. 진짜. 잠깐만. 진짜인데? 와. 와. 지인공이 되나요? 아니 완전 붙었다. 잠깐만. 지인공 돼요? 완전 붙었다. 진짜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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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끝까지 간다. 오. 이 두 분 끝까지 가시네요. 정말. 끝까지 가요. 아주 끝까지 가요. 아직 몰라요. 아. 그쵸. 오. 좋아요. 오. 진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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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자. 투퍼만 해도 경기 종료입니다. 이게 너무 쉽다. 라이가. 저희 두 분. 러시오. 좋은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거기서 돌아? 아.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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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페이스 마지막 화 마지막 여정을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의 승자팀은 석준형 한지민 프로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리 소감 석준형 프로 카메라 보시고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뉴페이스 마지막 화를 촬영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태현이 형이랑 치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지민 프로랑 쳐서 그리고 이제 하려고 했어요 항상 칙칙한 분위기 속 끝까지 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 너무 시간 가는 지도 모르겠고 추가해서 더 치고 싶은 마음이 될 정도로 오늘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신나 보이네요 우리 안드리 프로님도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또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해가지고 실력이 조금 졌는데 옆에서 너무 잘 알려주시고 세심하게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조금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로 너무 이제 좋게 재밌게 잘 촬영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놓칠 수 없죠 네 저희 두 분 다 점수를 넘기셨어요 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1분 자기 피할 시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 공프로님 보세요 공프로님 보시면 요 요 최식이 보이십니까? 소모체를 키우고 계세요 네 딱 일 끝났다면 공프로님 끝! 하실 거거든요 맞아요 자 어떤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맨퍼스트 오 맨퍼스트 맨퍼스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석진연 프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삼동에서 생계를 위해 레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가 안된다 거리가 안난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투어도 앞으로 남은 지투어도 계속 잘 다니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할 때부터 목표를 했던 신희랑 어떻게든 도전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30초 남았어요 네 생각보다 긴 시간이야 레슨 문의 팔로우 다 해주시면 자 종료됐어요 너무 완벽했어 자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는 걸 아셨죠 안재희 선수 말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안재희 프로님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재희 프로고요 저도 동탄이랑 서울에서 열심히 레슨을 하고 있고 제 MBTI는 ENTP고요 저는 제 인스타그램도 이제 여기 띄워 주실 거고요 팔로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또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제 키는 이제 166이고 몸무게는 이제 다이어트 할 거예요 끝 끝 끝 아 저희 이렇게 뉴페이스 마지막화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네 15회 동안 서른분의 프로님들과 함께 저희가 달려오다 보니 많은 프로님들께 또 많이 배우고 저희 또한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른분의 뉴페이스분들 정말 많은 분들 기억에 지금 스쳐 지나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방송에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정말 다양한 색깔과 퍼포먼스를 가진 프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G투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직관 오시면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보시고 소통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경기장도 놀러와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회 인사를 끝으로 여러분들과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또 뉴페이스분들은 항상 올라오시니까요 그럼요 그러면 마지막 회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뉴뉴뉴 뉴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